갑자기 기절캐나 와주면 됩니다. 기절캐나 버프좀 잘 들어가봐라 됐어 오케이 오케이 딜빵많이 먹었어요 지금 오케이 다시 아 다시 오케이 오 이번에 제대로다 이번에 제대로에요 이번거 제대로다 그래 이번거 제대로에요 아 스킬을 내가 원하는대로 쓸 수 있었음 결국 정당은 딜빵뿐이다 7,000개 필요하잖아 7,000개 필요하잖아 아씨 모자란거 아니야 저거 7,000개 저거 7,000개 자 7,000개 확보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무과금은 어쩔 수 없어요 아 어쩔 수 없다 무과금을 넣어 아 7,000개가 필요하네 또 7,000개니까 가드로보세요 또 요만큼 모자라냐 어떻게 으유 진짜 타치마키 하나만 더 올리자 어차피 딜빵인 것을 요 정도까지만 하고 기에코 해서 돈이 없어 이제 아 이젠 돈이 없어 돈이 아 진짜 자원이 딸린다 아니 아 자원이 무지하게 딸리는데 한번만 더 해볼게 그 대신에 오케이 네 자식이 여닫았네요 저거 씨 아 저 금속벨트만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, 들어간 거 같죠? 다? 오, 들어간 거 같죠? 다? 자, 자 아, 맞다, 맞다 오, 제발! 아, 붉을 떴네 오 오 힘들었다, 진짜 부계가 승리했다 금속 배트가 아수라를 버틸 수 있을까? 금속 배트가 아수라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하이 타체 딜빵이 한 번 더 뜨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어? 아, 여기서도 이걸로 쇼브를 못 보면 진짜 힘든 거네 아, 이거 이렇게 해도 쇼브를 못 보면 힘드네요 온갖 버프를 다 먹었었는데 금배가 필요 없어 맞추게요 아아 Boo 금배가 필요하네 Hey 이건 버프 아니고, 올게 이거는 버프 아니고, 올게 실버, 평할아버지한테 요술을 얹지 Grandma 아래 실이 심지어 맞고 자, 여기까지 좋아 아 스야마라 여기서 맞네 어? 강 나오나? 어? 아 아깝다 아 방금 진짜 아까웠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만 더 아까웠어 그래서 여기 제노스가 와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아수라 죽었어 오 너랑 나랑 1대1때는 니가 이길거라 생각하니? 내가 이기지? 오케이 에이 와 힘들었다 와 와 해냈다 좀 쫄렸지 뭐야 와 13 왔다 부개가 범개를 결국 넘어섰네 부개가 범개를 결국 넘어섰네 부개가 범개를 결국 넘어섰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